아유 빨래가 다 말랐네 요 티셔츠 이거 누구 꺼요? 어 제꺼 제꺼 그리여 가만히 있어보자 이 교복은 이거 누구 꺼요?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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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꺼 그럼 요건 보자 아 이 팬티는 누구 꺼요? 내꺼야! 너 갑자기 왜 그러냐? 애들이 보잖아 뭐 어때 가족인데? 가족 아니야 얘가 왜 이래? 아유 세상에 아유 우리 장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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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을 탔거든요 아유 이거 우리 동생들 꺼요 아유 이건 어머니꺼에요 아유 우리 장난 다 컸네 이 안에 뭐가 있으려나 속옷이에요 아유 아유 이걸 왜 사요? 아 그 사랑하니까 사는 거 아 그쪽이 왜 나 사랑해?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니야 넌 좀 그래 올라가서 공부해 엄마 우리 들어가요 아유 올 것이 왔다 준비해 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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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왔지? 네 아유 그나저나 우리가 월세를 못내갖고 주인 아줌마가 우리집을 딴 사람한테 준대요 어떡해 어떡해 아 이 집이에요 아유 왔다 망봄아 아유 어떻게 해 아유 세상에 왔나봐 세지방의 전발강 불제 90도 회전 아유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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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살기엔 아주 딱이야 응? 일단 한번만 구경해 봐 구경만 해 볼게요 그러면 한번만 응 문이 어디 갔어? 문이 이쪽인가 보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영차 문이 이쪽인가?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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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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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맞냐 원래 아유 아유 어쨌든 수보들 많았어 엄마 강 떨려 죽는 줄 알았어 엄마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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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저씨 부를거야 안돼 이놈아저씨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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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또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러고 있어 이놈아 이 놈놈아 이놈아 아유 집 좀 모르지 아유 집에 어디로 갔냐 제자리 니들 이거 계속 한 마만 안 들으면 아저씨 다음번엔 친구랑 같이 온다 친구 누구요? 고래 하는 친구랑 같이 온다 아 그 아저씨가 아저씨 아니에요? 내가 더 뚱뚱하다니까 이러더라 정여사 걔보다 내가 낫지요 아유 유 사장님 매번 감사드려갖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요거 전해드려 이거 누가 입었다고? 드렸니? 저거 뭐야 이거? 네 이건 왜 저한테 주셨을까? 부끄럽겠지만 이제 그런 거 입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입을래도 좀 많이 작아요 원래 그게 타이트하게 입는거에요 이거 어떻게 입어야 되나? 저 주말에 결혼식 주례에 있다고 그랬죠? 그거 입고 가세요 야 이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 되겠네요 사람들한테 이쁘냐고 한번 물어봐요 나중에 몰래 물어볼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나 이거 이뻐요 야 정신 다가가 잘하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어울리려고 이제 말 잘 들을거지 가만있어봐라 엄마 설거지해야 되는데 이거 끼고 좀 도와줘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이놈의 치구석 지긋지긋하라고요 왜그래 승훈아 승훈아이에요 환 환 여러분을 환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환 엄마가 우리한테 관심 가져 본 적 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 남의 눈치보며 사는 우리 형제들하고 있으라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엄마는 어디 맘 편히 산 줄 알아? 엄마는 이 평생을 조마조마하게 눈치보며 살았어 아유 엄마가 무슨 눈치를 봤다 그래요 지금도 니들 눈치 보고 있잖아 1 2 3 5 아유 걸렸다 산민이 아유 그래도 신세대 게임 많이 하는 엄마 있으니까 좋지 예!